Q.긴아서 뇌로스 börj. 그냥 얘기하고요. 낫지면 하얘져서.. 트레이드 되는 것만 보다가 진짜... 당사자가 되니까 좀.. 실감도 안 나고 좀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셔서 가게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성에서도 좋게 평가해주셨고 가서 좋은 기회를 받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섭섭해하지 말고 가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. 전역하고 이제 진짜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만큼 또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입단했을 때부터 좀 일본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도 좀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덕분에 더 힘낼 수 있었고 군대 가서도 롯데 유니폼 입고 계속해서 던지는 걸 계속 상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었고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가서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. 네 정도 합시다.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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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.